아카오 다이유 아 기억났다 그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떠돌이 서번트들이 갑자기 다 헷가닥해가지고 우리들을 습격했단 말이지 마스터들을 근데 왜 얘네들이 헷가닥했냐 보니까 어떤 나쁜 녀석이 뭐 영맥같은 거를 주물주물해서 영맥이 묶여있는 떠돌이 서번트를 조종해서 우리를 공격했던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떠돌이 서번트 중 이 코이시카와에 있던 서번트는 헷가닥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라는 걸 알려준 게 길가메시다 맞아 약간 친모사노쿠니 느낌 친모사노쿠니의 빨간 논깔 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느낌입니다 너캔데? 어? 아! 키르케구나! 키르케가 애였구나! 아니 왠지 전에 막 돼지 어조저고 그런 게 여기 써있었거든요 코이시카와에 타베 마 규케온 무봐라 마 디진다 규케온 무봐라 마 디진다 마 국물에 마라 무봐라 깍두기 국물 어? 무봐라 규케온 오타베 마7T 마 에? 뭐야? 큈케온이 키르케이야? 키케오니였어? 큐케오니 아니라? 어? 아니 아 키케오니 공식 번역이 처음 알았네? 흫 부힛 부힛이지랄 아 점프할때마다 웃음벨이네 어? 얘가 이제 걘가? 츠츠미카도? 아 왜 떠돌이 서번트가 있나 했더니 일부러 많이 소환해가지고 약간 의식 쪽을 건드려서 한꺼번에 내가 많이 써서 이길 수 있게 이 자식들 떠돌이 서번트를 그저 도구로밖에 취급을 안했다고? 도구로백 아소비와 오아리다 애초에 뭐 처음부터 흑막이라고 대놓고 나오긴 하지만 아니지 게임을 안하면 되지 응? 와 이 새끼 왜 조종돼 너 잠깐만 뭐야 떠돌이 서번트만 조종되는 거 아니었어? 아 이제 떠돌이 서번트만 되는 줄 알았는데 모든 서번트를 지배할 수도 있다 이거 완전 그거잖아 페스나에서 세이버가 캐스터한테 그거 뺏겼을 때 르르브레이커 당했을 때 치료보고 도망가라는 딱 그거네 마스터와 서번들은 내 마음이 연결되어 내가 세이버의 마음으로 어? 잠깐만 그거 완전 이리야성 해건물에서 세이버가 나의 정신을 이었던 그거 아니야? 여기에서 시선을 지키는 것인가? 고마워 고마워 세이버의 심상풍경 나는 나는 안쪽으로 아무래도 뭔가를 참고한 것 같애 오 세이버가 싸는건가? 이오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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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수가 있을까? 괜찮아요 저희에게는 무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땅의 형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세모를 꾹 누릅니다 티잉 카운터 이것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토라이타 세이버 특 카운터의 약함 헤딩의 약함 개모 싸우네 눈 떠 임마야 페링 그만 당하고 페링은 무적이고 페링은 신이고 어? 오? 신화 인물인가 보다 드디어 진명이 나오나 드디어? 기미노 나마에와 미치와 미치와 너 싸움 존나 못하잖아 뭔데? 안 알려줘? 아니, 이오리만 알고 녀석들이 뭘 본건데 녀석들이 본 걸 나에게도 알려줘라 아우 녀석들이 무엇을 본거지? 어떤 진명을 주고받은거지? 녀석들이 주고받은 진명을 나에게도 알려줘라 아 이거 보니까 진짜 페이트루트 리메이크 말 없네 제발 페이트루트 리메이크 해주세요 성박과의 달달함을 다시 느끼고 싶다 어? 공해형 신속의 겁을 구사하며 온갖 적을 베어리는 무쌍의 검술 HP가 줄어들수록 빈틈이 많아진다 공해형 스킬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쫓을 수 없는 거압이 특징인 기술입니다 절대적인 위력을 들였지만 HP가 적어질수록 움직임이 둔해지고 빈틈이 많아져 관절의 상태 유지가 가능한 달인만이 다루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응 주먹밥 먹으면 돼 아 뭐야 얘 생각보다 머리 스타일 너무 별론데? 표가 한번 핥았나봐 음 어새신은 저항했네 저항할 수 있는데 저항 한번 안해보기 어? 트롤을 하는데 어새신은 갑자기 이게 갑자기 웨트롤함? 얘도 버석헌가? 얘들이 다 강화가 걸려있어 어떤 연기가 날 조종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나는 이런 거 간단하게 막아낼 수 있지 근데 막기 싫네? 어 화나네? 응 너도요? 아 얘들 다 잡밥이네 아니 그럼 우리 말고는 다 잡밥인데? 지금 그 주수를 써가지고 모든 서번트를 다 조종을 해버렸는데 아 나 말고는 다 제정신을 못 차렸네 조종 당해 이거 와 집 다 불탔어 이거 설마 설마 주유가 다 불태운 거야? 아초시치 그냥 마을 하나를 작살내버렸네 괜찮아요? 아니 그 뭐가 힘들다고 그냥 그거 뭐 그냥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서번트 만나면은 가드 누르고 있고 때리면은 카운터 때리면 카운터 그거 하면은 금방 정신 돌아오던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진짜 정성공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네 생각보다 별거 없는 마스터였네 와 잠깐만 이거 벌써 그냥 아처 리타이어시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이없게? 아니 이렇게 어이없게 그냥 리타이어시킨다고? 아처를? 근데 솔직히 소신 발언하자면은 아처 딱히 도움 안됐거든요 그럼 죽이죠 왕좌지창을 갖고 있는 주인은 아쉽게도 여기서 그만 리타이어 해줘야겠어 어? 자식 보구를 쓰려고 한다고? 네이버 여기서는 우리도 보구로 상대하자 비오리가 은근히 이렇게 똑똑하단 말이야 아 그러네요 하필 상성이 나빴네요 우리는 물포켓몬이거든요 이 녀석 이 녀석 너만 보구를 쓸 수 있는 줄 아느냐 너만 보구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때리다가 지금이야 이 물 다 꺼주도록 하지 불 다 꺼버리죠 지웠나? 저항하고 있네 보구대 보구다 아니여구요 단지 속성 부여여금 어 맞는 것 같애 와 불 꺼 불 꺼버렸어 저거 다음엔 다 폭발하는 폭발 활인데 그냥 불 꺼버렸네 상성이 너무 안 좋았죠 꼬부기대 파이리 싸움이었죠 어 자해한다 자해한다 도움말에 어 자해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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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셔야 됩니다 아흐흐 무슨 말이야 나 도와줘야지 야 그래 나든 도와줘야지 우리 동맹 관계였잖아 너 설마 아초 리타이어 했다고 바로 아이 젓네 나 간다고 나가는거 아니지? 우리 도와줄거지? 설마 더럽고 추하게 자기 서번트 끝났다고 와아 와아 그냥 바로 가버리네 와 그냥 자기 서번트 리타이어 했다고 그냥 바로 런 때리네 이딴게 동맹? 사실상 행동도 거의 내가 다 했는데 섭섭하다 섭섭해 나를 벗으러 삼았으면 세이버 생각해봐 자기 서번트가 이제 사라졌다고 이렇게 바로 런 때리겠니? 말만으로 나보고 벗이고 치누고 한거야 진짜 벗이고 치누었으면은 이 정..이 무슨 성배전쟁이 끝날 때까지 나를 도와줬겠지 이제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에 나오는 다른 애들만 봐도 걔네들도 다 도와주려고 했었다고 분명히 스테이 나이트에서도 린이 자기 서번트가 미리 탈락했지만 끝까지 우리를 도와줬고 그리고 이제 시로도 서번트가 없지만 린을 도와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정성공은 자기 서번트 죽자마자 바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버리네 그러면서 나보고 나의 벗이여 나의 벗이여 막 이러면서 그냥 에휴 나사쿠사로 돌아가는 길 도로테아다 서번트 트롤 당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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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대신 잡아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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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세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들 같이 있는건가? 여기 다 뭐지? 여기 다 집 앞에 있나보다 정신 지배당한 애들 정신 지배당한 애들 이소고 누구십니까? 다 모여있네 진짜 pista.. 쁴 damn.. 레이.. sawGA 이리олetzt ją 로 요 ~~~ 탱 Ich 으, 으, 情況 솔직히 저는 tak.. ю의가 제일 호감가긴 하거든요 뭔가 얘가 성격상 되게 이오리랑 잘 맞을 것 같아서 라이더 만약에 조종당한게 아니라면?